2020년 5월 27일 스타트! 고! 광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여긴 노숙자가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않아 마스크 쓰고 있다 마스크 쓰고 있다 누구 계세요? 손마시대 손마시대 누구세요? 귀신..? 귀신 뭐야 이거..? 히발.. 뭐야..? 있다! 또치! 앞에 왔다 물러나? 뒤로 물러나? 뒤로 물러? 뒤로 물러나? 왜 이렇게.. 2초라다.. 이게 왔던데야.. 알잖아.. 대충.. 패턴 알잖아 2초라.. 쫄지마 쫄지마..괜찮아..괜찮아.. 어차피 와봤잖아.. 어차피 와봤잖아.. 어차피 와봤어.. 멈추린 가위만 с 잠시만요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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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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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움직였는데 봐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와.. 기운새다.. 아.. 누가 왔다 갔는데.. 잠깐만.. 뭐야..? 이게 원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저 모르세요? 저 이전에 두어만 왔었는데.. 아저씨 맞죠? 혹시 사진? 액자? 그걸 원하십니까? 얘들아.. 나 한번만 더 저전하고.. 저게 안될 것 같으면 잠깐 뺐다가 옆에 집이 또 다른 집이 하나 있거든? 거기 들어다가 다시 올게. 만약에 여기서 또 장난이 일어나면 위협하거나 하면 잠깐만 뺐다가 다시 올게. 이것만 좀 이해해줘. 바로 옆에 집이 또 하나 있거든. 알았지? 저 혹시.. 혹시 사진을 원하세요? 제가 사진이라도 좀 태워 드릴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사진 원하십니까? 한 번 더 잠깐만 아 시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